LA에서 공공은하게 마약이나 펜타닐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궁금한 것은 경찰이 과연 안 잡는 걸까요? 못 잡는 걸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복잡한 여러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LA 경찰의 마약 단속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경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프로포지션 47위 경찰의 단속 권한을 제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양 마약 소지에 대한 적을 완화 정책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조지 프로이드 사건 이후 발생한 흑인들의 삶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BLK 이후 미국 대도시의 경찰력이 급속하게 약해지고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마약 관련 범죄를 단속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리버럴한 캘리포니아 정부나 경찰청의 정책이 대규모 단속보다는 중독자 치료와 재활에 더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것도 LA에서 마약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과도한 마약 단속은 특정 커뮤니티에 집중한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경찰의 마약 범죄 접근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도 마약 소지 등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벌금형에 불과하고 단속하여도 강한 처벌이 힘들기 때문에 이들의 단속을 외면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한 펜타닐 같은 약물은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LA 경찰이 길거리 마약 단속을 안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제약과 고려사항으로 인해 전면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법적, 정책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11월 선거에서 프로포지션 47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LA가 마약 중독으로 벗어나는 첫 걸음은 마약 범죄를 중범죄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